자 그 다음 침은 봅니다 자 keeping good ideas floating around in your head 자 여기서는 동명사 주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동명사 주어 안에 keep동사가 5형식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하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하게 하다 라고 그냥 해석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 float around 주변으로 around 주변으로 이리저리 이리저리 떠다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들이 너의 머릿속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니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은 그게 뭔 얘기야 좋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녀 이것은 훌륭한 방법이다 자 뭐 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일까 to ensure that 대절을 자 2번 이라고 할게요 이건 목적어 지 대절이 대절을 확실히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자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데이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이게 뭔 얘기야 이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현시켜야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반어법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진짜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거라는 얘기 안 좋은 안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뭐냐 자 take a tip 조금 지문 읽어보면 알 것 같아 자 take a tip from writer 작가로부터 팁 조언을 받아라 가자라 자 콤마 후니까 계속 종법이죠 그리고 그들은 대절을 안다 자 the only good idea that come to life 자 come to life 하면은 생명을 얻다 생명을 얻는 오직 훌륭한 아이디어들들은 자 여기 2번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얘가 주어 2 이것들은 자 그 것들이다 원즈는 대명사니까 아이디어 이 앞에 있는 걸 받아주겠죠 2번 요거는 3번이라고 또 해야겠다 요거는 꾸며야지 명사 뒤니까 자 get written down 요기는 get pp 수동태가 되겠죠 쓰는 거에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모의고사 지문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것도 그거야 자 생명을 얻는 유일한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쓰여지는 아이디어들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훌륭한 아이디어들은 쓰여진 글로 쓰여진 아이디어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얻는 훌륭한 거 근데 작가 그러니까 글로 쓰여지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작품으로 쓰여지다 여기서는 작가들이니까 좀 복잡하다 자 take out a piece of paper 여기도 아까 명령문이었는데 이번에도 명령문이에요 이 명령문이 핵심이야 결국은 주장글 같은 경우는 자 take out a piece of paper 한 장의 종이를 끄집어내라 and record everything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해라 자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죠 자 you'll love to do someday 언젠간 너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적어라 aim to hit 100 dream 100개의 꿈을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dream 그 100개의 꿈을 hit 하는 것을 목표로 해라 여기서의 hit은 reach 도달하다 꿈을 100개를 적는 거야 자 you'll have a reminder and motivator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상기시켜주는 것 머릿속에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결국 그 써놓은 꿈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메모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너는 이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to get going on start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것들을 여기서 those things은 이 꿈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너가 적어놓은 꿈들 그것들을 시작하기 위한 상기시켜주는 것과 그리고 동기부여해 주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종이에 적혀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 that are calling you 너를 부르고 있는 그것들 꿈이니까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꿈이란 말이야 이거는 2번이라고 하자 여기가 1번이니까 그러니까 그 꿈들이 너를 부르고 있거든 나를 꼭 해줘 어딘가 멋진 가가지고 요트 하나를 산다 막 그 꿈이 나를 부른 거야 요트가 나에게 손짓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and you also won't have the burden of remembering all of them 너는 또한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 부담을 자 그것들 모두를 여기서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지 dream 이 꿈 모두를 기억해야 하는 것의 부담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 종이에 적어놨으니까 when you put your dreams into words 자 그래서 여기는 왼절이 여기서 끝나고 얘가 문장 주어야 put a into action 하면은 실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너의 꿈을 너의 꿈을 말로 놓을 때 라는 얘기는 write 쓰다는 얘기가 되겠지 글로 쓰면 너는 그것들을 실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무언가를 할 때 꼭 적는 것의 중요성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은 뭐 간단하게 2번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